국토정보공사 드디어 하이러스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주도 되느라 피젓으로 식사를 합니다 gives you a lot of water 먼저 식당이 많아요 날씨가 들어있어서 식당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전원에 사서 그치? 어, 에이. 그치? 안 괜찮아요! 뭐? 로건은 롤드와 블루-라이? 그는 오늘의 수요일에, 그는 금요일에, 그는 오늘의 수요일에. 못 오. 고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